자, 어... 아이템 용기를 먼저 해야죠 자, 그... 헤이 더 헤어달리스의 어... 헤어달리스를 구하기 퀘스트 오늘 완료했죠 순두리빵 먼저 오세요 네, 그... 스피드 호출을 3명이 신고 있어가지고 특히 민스크가 스피드 호출을 찍은 신으면 흠... 기동력이 좋아져서 확실히 파티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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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기가 어... 수월하지 예... 일단... 와이퀸 산책길로 가죠 그리고 어... 이번에 할건 아... 아... 그래요? 그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거네... 이번에 할건 썬드... 썬드 퀘스트를 할거에요 썬드의 아들 퀘스트를 썬드의 아들 퀘스트를 할건데 음... 음... 쓰읍... 쓰읍... 이건 아니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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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쉽게 말하면 한가지 어... 좀 불편한 점이... 어... 그걸 못해요 그... 듀얼모니터를 못써요 듀얼모니터를 못써가지고 그게 조금... 쓰읍... 안타까워... 쓰읍... 빨리 그 아이템은 좀 정리하자 아이템이 꽉꽉 차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 쓰읍... 티 티냉 통... 콘 saudienia 탈약통만 좀 어떻게... 있었으면 좋을텐데 니닌지 얻어오자 이런 게임에 어... 한가지 더 재미는 이렇게 아이템을 정리하는 재미가 있죠 아이템 얻는 재미도 있지만 이것도 나는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하잖아 음... 쿼터 스테프 팔구요 이것도 팔고 팔 거 많죠 클래지 스테프 플레임 텅 롱소드를 쓰는 생애가 없어가지고 다 팔아야 돼 자 이것도 어... 팔구요 어... 이거 클럭도 팔까? 팔고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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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아! 스테프 하이포레스트 이거 썬드 건데 썬드 거라 좀 팔기가 좀 그러네 이것도 다 롱소드라 롱소드 쓰는 애가 없어서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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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소드 쓰는 애가 없어요 보호명 또는 일단 놔둘거야 일단 팔구요 툴롱소드 쓰는 애가 없어요 아 이거 할게 할... 해야할 퀘스트가 너무 많아 정말 뭐... 쌓였죠 음... 이거... 이거는 뭐였더라? 공회를 추구해준다 숏소드 쓰는 애가 음 없는데 바래요 파라파라파라 멜로딕도 음 파라 아 팔까 아니 파라파라 아 아니다 멜로딕을 팔면 안됐다 아 멜로딕 팔면 안됐었는데 에잉 몰라 몰라 헤어다리스야 음 야 잘가 하프 잘 배달해줬다 하 아 각자의 길을 갈 때입니다 파이브 플래곤 조용 좋습니다 자 그쪽으로 잘가 헤어다리스의 퀘스트는 완료했기 때문에 저해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헤어다리스는 아 그건 그렇고 어 어 하아 음 더 많아 어 쓸자리 없는거 좀 걸렸으면 좋겠는데 어 어 이것도 들어가네 좋아좋아좋아 혹시 이것도 이거 자에라 자에라 그건데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지 않나 으 으 으 으 이건 뭐 그냥 놓쳐 버려 버려 으 으 으 자 이거는 어 내가 가지고 있구요 아 이것도 버려 팔아야지 참 음 음 무기 전문가의 건틀렛 음 무기 전문가의 건틀렛 아 이게 참 누굴 죽지 널 죽다 그냥 자 이렇게 갈까 민첩성의 건틀렛을 아 이게 이게 고민된다 고민된다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자 어차피 어 민스크가 어 하 진짜 고민된다 아 이거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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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아 다 팔아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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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이것도 필요없는건데 음 이거는 여기 들어가겠죠 오케이 들어가구요 스태프가 좋은게 많아서 음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어 아 몰라 그냥 다 팔아 아 몰라 그냥 다 팔아 집에 오고 아 저 깨는거였나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나 그냥 뭐 어쨌든 왔는데 어 자 얘 물품이 좋은게 또 있었나 완드말고 아 아 아 백크라이루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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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돼 백크라이루브 사야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 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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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리고 휴먼 인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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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누가 되든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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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매력 18에 얘를 얘를 리더로 만든 다음에 어 리더로 만든 다음에 리더로 만든 다음에 18이니까 이러면 24 이러면서 그러면 돈이 얼마나 까지냐 와 만 얼마나 까졌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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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 킬러링 이것도 사긴 사야되는데 일단 베일러의 헬륨 음 히트포인트 매력의 1 아머클리스 마이너스 아 근데 풀플레이트라는게 조금 아쉬워 발더라는게 이거 뭐 타코 보너스가 있는건 아니니까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좀 사고싶다 이거는 좀 사고싶다 음 너무 비싸 자 자 백그나이 로브 하나 사죠 그리고 카리스마 2 4 히트포인트 5 예 카리스마가 1 일어나죠 매력 1 보너스 1 발더라인 프로젝트 흠 흠 근데 풀플레이트야 풀플레이트 입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거든요 얘도 얘도 입을 수 있는데 얘가 풀플레이트를 입으면 어 은신을 못해 아니 풀플레이트 입을까 그냥 이거 이거 암호클래스 이 차이 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일단 어 이거 바꾸고요 이걸로 그리고 너도 너는 대마읍사이로고 있고 이거는 팔고요 어 됐지? 그리고 저기서봐 자 스크롤도 좀 사죠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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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기 전에 벨트도 하나 사죠 흰 벨트 그쵸 저도 나도 바이러 투고를 사야될 것 같애 일단 흰 벨트 하나 사고 흰 벨트 사고요 아 이것도 사야된대 리모 이게 어 향상된 투명어를 한번 쓸 수 있거든 이것도 하나 사자 얼마 안하니까 돌파 오 시크릿워드 사고요 아 돈이 엄청 모자라다 맵포의 소용석도 두개 사고 시크릿워드도 두개 정도 사고요 세개 다 사 다 배워야되니까 음 맵포의 소용석도 흠 두개라 아 일단 냅둬 됐어 네 타고요 아 됐어 이제 힘이 힘이 이제 19로 확률을 할지 18 19 20 19 19 20 20 30 30 20 20 20 이거 팔고 아! 나 보석 좀 팔자 그러면 나 보석 주머니에 보석 좀 있을텐데 보석 많이 얻었구나 엄청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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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이렇게 팔아서 언제 이만 이만 없냐 그래 이거 래로레드 눈물 먹고 그래 됐나 발 이만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거 하구요 발더라는 얘가 니가 써 이러면 활질을 아주 그냥 대박나게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의 아머 클래스 하나 더 올라가고요 드레넌은 어디서 오세요 됐어 자 여기에 마법을 배워야죠 어차피 야는 나중에 임모엔으로 갈아탈거기 때문에 마법을 배워놓을 필요없어 안녕하세요 얘는 멜프의 소용성을 배우도록 하죠 시크릿워드도 아 못 배우는구나 아 여기가 너무 4레벨 마법이 너무 메모라이즈 하기가 힘들어 메모라이즈 하기가 4레벨이 제일 힘든 것 같아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크릿워드 이게 무적구체를 없애는 데 필요하거든요 아 맞다 근데 무적구체를 못 없애지 시크릿워드로 무적구체를 없앨 수 있는 게 뭐있냐 죽음 타격밖에 없나 디스펠 디스펠도 무적구체를 못 없을텐데 아 없앤네 없앤네 기억이 잘 안나 자 대략 어느정도 어 정리했네 아 주문관통도 있었지 주문관통이 몇레벨 이가더라 주문관통이 있나 이게 어 마법을 벗기는게 아 일단 썬데이 집으로 가죠 마법을 벗기는게 어 두가지가 크게 나누잖아요 하나는 전투보조마법을 없애는거 하고 하나는 마법보호마법을 없애는거 아 캐스티 여기 썬드집인데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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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는 여기 얼굴도 안빛치고 자기 아내를 버렸다고 하더군 쾌 쾌 쾌 쾌 쾌 아 그렇군 글쎄 쾌 그는 그 자신의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쾌 얘가 자기가 자기가 아닌척하는거야 부끄럽잖아 쾌 쾌 쾌 부끄러우니까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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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크릿 워드 그 정도만 있으면 되죠 아 주문 내쫓기 그 4개만 알고 있으면 모든 버프만 보면 다 벗겨낼 수 있죠 특히 근데 리치는 살짝 리치 레벨이 하도 높아가지고 저렙 때 디스펠이를 벗겨내기는 말도 안 돼요 샌드웨이 샌드웨이 이따가 좀 털죠 음 자 음 수빈 샌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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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그다지 즐겁지는 않고 나보다 많은게 들어갈거라고 생각했어 마치 기풍앞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부러지는거 같던데 나는 대나무같이 구울수 있다면 좋겠군 그니까 유연하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유연하게 생각이 안 되대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하기 위해선 그런 태도가 필요할 거예요 지금 길 건너편에 있대요 어 펜네시아 여기네요 여기네 잠깐만 근데 이거는 정리하신 거 바꾸고 정리하신 거 바꾸고 분석 아 아 한명이요? 일단 어.. 보시면 됩니다. 전 고용주래. 썬드도 좀 잘 살았나? 내전하고 많이 틀려서 남으네. 썬드가 외모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 어.. 썬드가 죽었다는데? 아내가? 자 혼자서 몰래 한번 들어봅시다. 아.. 어려운 년이긴 한데.. 모든 것들은.. 당신은 더 나은 동료를 골라야 할거에요.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여자에게서 도망치다니.. 그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소. 그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부야에게 결정한거라고 말했소. 그래요.. 그가 그랬죠. 안그래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한 것이고 더 낫게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고요. 내가 아는 한도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당신에게 말해주시겠어요.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거라고 장담하죠. 그는 자기가 걱정했으니까 떠난거에요. 정착해서 그가 살아가는 자인을 떠날까봐 말이에요. 갈리아는 혼자 갔고 그들이 느껴진 것은 그녀가 그를 붙잡아두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 나도. 그 여자가 그렇게 보내줬다는 건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 썬드는 그 약속을 그 임신을 몰랐는데? 엄청 나쁘게 어떤 귀족이 데리고 가서 괴롭혔나봐요. 나쁘게 되었나봐요. 음.. 암살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들어오면 진짜 앙탕은 썬드가 아니라 데를 갔군. 야 썬드가 남자다웠다면 앞에 나서서 책임을 지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거래. 근데 썬드는 자연을 향해 갔죠. 서로 화비를 모으고 근데 여자는 썬드를 어.. 붙잡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막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내주고 그리고서 어떤 나쁜 놈에게 속아 음.. 아들을 빼앗기고 자기는 죽음을 당했나보네요. 썬드의 아내는 이런 드라마 같은 경구구역 경구구역 맨 맨 맨 맨 아래에 있는 저태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벌써 2년이나 지난 일인걸요. 2년 전 일이요? 무릴Time maior 하나 침랩 그렇게 him 아 맞다 그러니깐 여기 아 뭐 일단 이거 하고 하자 만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어 이거 좀 많이 익혀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빼고 이걸 하나 더 넣자 음 정부라고 그랬죠? 음 대리레지 어 여기 있다 대리레지 대 전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미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거기 때문에 자 저장하구요 잠시만요 자 잠깐만 너 중저전기 있냐? 어 있네 저장 요은영슨 앗 서비스 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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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화oi 들어가 맞아 저장 한 번 하구요 donde 하 하 하 이렇게 이얏 이제 이렇게 봐 꿀꺽 내가 꿀꺽했어 내가 꿀꺽이요 아 버터조사의 꿀꺽인가? 거꾸리 아니에요? 거꾸리? 분야 썬드야 분노를 좀 아무리 그래도 어 일단 말로 썬드 꽤 놀라운 일이고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막 행동할지 몰랐어 어? 뭐야 마법상 한 것 같은데? 나는 썬드라는 사람이고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음 음 음 음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된거야? 썬드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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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긴 한데 내가 아마 타락한 드로이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성향이 있어가지고 얘가 그 레벨이 안 오를 거야 타락하게 되면 드로이드는 찬중립을 벗어나면 그를 위협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도울 거예요 빌고 그 아이를 당신에게 넘겨주겠지 뭐야 쟤는 어 어 쟤 리치 아니야 잠깐만 리치잖아 아야야야 리치를 상대하기는 좀 그런데 아 나 미치겠네 야 야 잠깐만 아무리 내가 버프범범범범범범베 니치는 안 되는데 돌파 마법이 있긴 한데 돌파 마법이 무용지물이에요 리트한테 왜냐면 5레벨 이하의 마법은 씹어버리거든요 5레벨 이하 5클래스 이하의 마법은 면역이에요 그리고 디스펠은 레벨 차이로 인해서 절대 먹히지 않고요 카나 가능한건 주문타격인데 9클래스짜리죠 그리고 9클래스짜리인데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 쓸 사람은 전혀 없고요 한가지 가능한건 한가지 이 상태에서 가능한건 이쪽 옆방에 있죠 옆방으로 튀는거야 일단 다 튀어 가속을 걸고 다 튀는거에요 가속 걸 시간이 되려나 그 다음에 소환수를 불러서 소환수가 타겟팅이 되게 하는거야 언데드가 마법 저항력이 높거든요 보통 언데드를 보내면 될거 같은데 아 근데 문이 좁아서 들어가다가 한라운드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거 같은데 음 일단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죠 어? 어? 프appy스짜리 허! paintings 아이 겁나게 머릿속으로 막 가네 그냥 예상가능한 시간을 막 짜고 있었는데 전투에 가나? 어 가네 그냥? 힛 아 그 그냥 가네? 아이 뭐 이런 야 잠깐만 썬디야! 너 어디가! 드루이드 숲으로 간다고 했는데? 미치겠네 나는 내 윙을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나는 모든 것들 특히 내 삶 그리고 내 인생들 그리고 내 인생들 아마 드루이드 숲에 가면 다시 쓸거에요 난 정말 바보같은데 너 바보같다 인마 너 바보같애 잘 아네 칭얼거리고 훌쩍거리 울먹거리 근데 그게 좀 귀엽지 아 근데 전투하는 중에는 말걸지마라 아가씨 아까 전에 그 그 차원의구에서 아 차원의구래 그 차 다른 차원에서 겁나게 밀리고 있는데 거기 그 상태에서 말걸고 있어 미칠거 같은데 미칠거 같은데 아주 그냥 머리속에 전투로 가득했는데 음 걱정하지마 토닥토닥 네 너의 아름다움을 일단 제쳐주고도 남자들이 널 좋아할 이유는 많다고 모두 사실이야 진심을 말한 것이라고 에어리 에어리 그래 난 당신이 좋아 에어리 야 여기서 이제 로맨스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거죠 이 에어리 이 에어리는 되게 백취미가 넘치는 우물쭈물 좀 소심한 로맨스의 대상이에요 얘도 내가 좋고 기분이 나아질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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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던데? 반대편에서 장비했대 난 얘밖에 연애를 안해봤어요 비코니에 하다가 때려치고 자이에라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때려치고 그랬는데 또 있나 연애 상대가? 비코니와 자에리라 빼고 자 썬드를 찾아서 가도록 하죠 남자하고는 안해요 남자하고는 안해 나도 아노멘은 죽인적이 두번 있어가지고 말하면 안돼 트레이드 드리드 플스 아 여기서부터야 어... 아 저기까지 또 뛰어가야되잖아 아 저기까지 또 뛰어가야되는데 한바퀴 또 들어야되는데 아... 아... 이거 참... 난감하네요 내가 주입을 정도라 성격이 필요한게 아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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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아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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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멘 아 아닌가보네? 아 아닌가보나? 헤이스트 찍고 가면 되겠다 아이고 얀젠슨 액추얼 서비스 아이고 얀젠슨 야 야나 너 프리 액션 눈 끼고 있어가지고 가속에 안받는구나 어? 서너 어디갔어? 어? 어? 서너스 아니스? 어? 얘 어디있냐 나는 난 여기 아직까지 뛰어오네 열심히 짧은 다리로 하나 둘 하나 둘 아 다들 다들 누가 어디 간거야? 아 이보게 같이 가자고 짧은 다리로 뛰어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 여깄다 물론이 어서 와서 함께 갑시다 그래 니가 내가 최고로 키워놨는데 니가 빠른다고 하면 안되지 그래 게다가 바일러의 톡으로 얻어서 여차할때는 덴딜러로 화신 부르면 되요 덴딜러로 화신 부르면 되죠 음 음 자 이렇게 해서 썬드의 아들 퀘스트는 예 끝났네요 끝났는데 경험치가 개풀 별로 안 좋네 자 일단 저장한번 하구요 잠시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